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열쇠를 보이고 있는 대선 선거에서 대선 선거운동에서 민주당이 개헌카드를 꺼내드렸습니다 4년 중임으로 하고 결선 투표를 도입하는데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도록 하자 이게 바로 지금 윤석열 후보를 빼고 더불어민주당과 그리고 국민의당 또 정의당의 심상정 후보 여기 새로운 물결에 김동연 후보 등을 아우려는 정책연대를 제안하는 방식의 이른바 단일화를 꾀하고 있다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당이 중대선거구제로 인해서 같이 나가자 정책연대를 하자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민심 단일화다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자 온갖 수단과 방법이 다 동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거에 이겨야만 살아남는다 선거에 이겨야 한다 하는 것이 아주 절박하게 보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재명 후보대로 대장동 게이트를 윤석열 게이트라고 벗고 윤석열 게이트라고 벗고 김근혜 씨에 대한 주가 조작 프레도 계속해서 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송영길 등등 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로 룸사론 갔다 그리고 골프를 많이 쳤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는 겁대가리 없다 이렇게 하면서 아주 거친 은사와 함께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을 압박하고 있고 안철수를 이재명과 연결해서 하나의 정책연대로 만들어서 개헌까지 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라고 보입니다 송영길 대표가 국민통합개헌을 통해서 군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은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 제안을 주제로 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송영길은 국민통합을 위한 정치개혁안을 제안한다면서 국민통합정부, 다당제 국민통합국회, 그리고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벌력구조 등 시대적 요구를 담아서 국민통합정치개혁안을 마련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송영길은 3월 9일은 다당제 연합정치를 보장하고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국민통합정치의 첫 번째 날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반성하고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낡은 정치와 결별하겠다고 하면 먼저 송영길 부터 물러나고 이재명 후보부터 빨리 사퇴시켜야 한다 하는 것이 낡은 정치의 상징이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그거 다 놔두고 말로만 한다는 겁니다 이어서 책임있는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부터 진영전치, 대결정치, 성자독지정치에 익숙해했던 것을 반성한다 더불어시민당 창당으로 정치개혁에 대의해서 탈선했던 것을 뼈아픈 일이었다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면 진영정치, 대결정치, 성자독지정치를 그동안 해왔던 게 바로 더불어민주당이다 그런데 이걸 하고 있으면서도 우리 안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말뿐인 립서비스가 아닌가 그러니까 과거에 패스트트랙 할 때는 국민의힘, 그 당시에는 미래통합당인가요? 자유한국당을 빼고 나머지 딱 똘똘 뭉쳐서 패스트트랙을 해놔 놓고 나중에 정의당 등이 쏘아갔다 왜냐하면 위성정당을 또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의당이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국에 비판하지도 않고 패스트트랙 거기 몇 개의 비례정당을 더 얻으려고 야합했다 하는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때부터 무너졌던 정의당에 대해서 지금 다시 손짓을 내면서 우리 그때 반성한다 다시 하자 이런 식입니다 거기에 안철수까지 집어넣고 김동연을 집어넣어서 소수정당에게도 중대선거구를 하면 국회의원들이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다시 또 살짝 살짝 페인트 모션을 취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송영길은 성자독식선거제도를 근본적으로 계약해서 실질적인 다당제를 구현하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위성정당을 방지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권력별 비례대표제 그리고 지방선거에서는 3인 이상 중대선거구제 등 비례성을 대폭 강화해서 세대별, 성별, 계층, 지역 등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선거제도를 만들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떤 말을 하더라도 못 믿겠다 하는 국민들이 더 많다는 걸 송영길은 알는지 모르겠습니다 송영길은 또 국민통합기원으로 권력구조를 민주화하겠다면서 87년 개정된 헌법은 독재 타도를 비롯한 당대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40년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생긴 변화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민생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그리고 권력구조민주화를 중심으로 기원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87년 헌법 이후에 독재 태도를 비롯해서 당대의 요구를 반영했지만 시대의 흐름 반영 못했다 하는데 시대의 흐름 87년 개헌 그 이전 시대 87년 이전 군사독재보다 더한 독재를 해온 게 바로 민주당 정권이다 일당 독재 그래 놓고 지금 와서 갑자기 또 민주 이야기를 끊이고 있습니다 정말 낯이 뜨거운 두꺼운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송영길은 분권과 협력의 민주적 권력구조를 바꾸겠다 중장기적이고 국민통합적인 국정운영을 위해서 대통령 4년 중임제 결선투표제를 도입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송영길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선하고 대통령과 국민의 국회의 협력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를 도입하고 감사원을 국회 산으로 이관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좋은 말은 다 집어넣는데 제도가 문제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운동권들이 그동안 정치를 해온 걸 보면 독재도 이런 독재가 없다 일당 독재 제왕도 문재인과 같은 제왕이 없었다 그러니까 소통도 안 하고 자기 진영만 바라보고 나머지는 내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갑자기 와서 통합하자 민주화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선거가 아무리 급하고 지금 불리해도 이걸 듣는 사람들이 이 말에 진정성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송영길은 국민통합정부를 위해서 국민 내각제를 구성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야 협의로 국무총리를 추천하고 총리의 인사제청 절차를 법률로 제도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송영길은 진영을 넘어서서 최선의 인물로 국민 내각을 우승하고 청와대 정부에서 국무위원 정부로 개혁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여야 정 정책협력위원회를 구성해서 국정기본계획을 수립하겠다 인수위는 행정인수 업무에 충실하고 새 정부의 정책과제는 여야 정 정책협력으로 만들겠다 대선 공통공약을 중심으로 국정기본계획을 합의하고 이를 국회에서 의결하겠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국정정책협력을 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여야 정 정책협력위원회 만들겠다 그런데 여야 정 정책협력이라는 게 그냥 청와대의 뜻을 그대로 받아줘 이런 식입니다 정책협력이라는 게 그냥 여야의 협력이 아니라 청와대가 부탁하는 거 그냥 여당은 따라주고 야당은 거기도 동의해줘 이런 식의 그런 여야 정 정책협의 같은 게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니까 제도가 문제가 아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여기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바뀐다고 하면 지금 있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 다 나가라 다 바꿔라 거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 민주니 공정이니 정이니 자유니 이거 전부 다 립서비스라는 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송영길부터 이재명부터 싹 바꿔라 윤호정부터 김남국 그게 할 것 없이 김용민 황문하 최강욱 할 것 없이 거기 있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온 짓을 많이 했나 그 사람들부터 싹 바꿔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바꾸지 않고 뭐 바꾸겠다 해놔 놓고 정권 잡아놓으면 싹 변하는 거 우리가 한두 번 지켜봤나 하는 것입니다 외교 안보 현안에 대해서는 초당적 국가 안보 회의를 구성하겠다고 했는데 외교 안보 분야에서 초당적 협력을 위해서 국가 안보 회의에 여야 대표의 참여를 제도화하겠다 양국화 극복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도 구성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국가 안보 위원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도 김정은에게 쩔쩔매고 있고 구심구심거리는 그 태도를 벌이는 게 중요하지 국가 안보 회의 기구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리고 사회적 대타협 위원회 위원회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올바른 경제 정책을 만드는 것 올바른 정책을 펴는 것 중요하다 그걸 국민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송영길이 달콤한 소리를 하더라도 국민들은 그렇게 속아 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잘 알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